네 안녕하세요 영호농원 송준호입니다 저는 지금 에메랄드 그린 터리묘 납품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에메랄드 그린이 정확히 2000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다발에 여유까지 더 담아서 2000주 이상에 이렇게 보내드리게 되고요 이거는 택배로 해서 무료배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300주 이상씩 주문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저희가 명목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올렸는데 지금 이쪽이랑 이쪽이 좀 큰 나무가 있었는데 저희가 다 팔렸고요 지금 작은 규격의 에메랄드 그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은 규격의 에메랄드 그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여유도 많이 넣어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샘플 사진 필요하시면 제가 샘플 사진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제 연락처도 있으니까요 혹시나 이 에메랄드 그린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봄이 일찍 오는 그런 해거든요 그래서 개나리도 올해 이렇게 남부 같은 경우에는 3월 15일 그리고 좀 중부 같은 경우에는 3월 25일 이 정도의 개나리가 개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따뜻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에메랄드 그린 터리며도 노지에 식재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메랄드 그린 식재 경험이 없으신 분은 이 에메랄드 그린을 작은 규격의 포트에 이렇게 뿌리를 돌려서 포트묘를 만드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이 포트묘만 만드셔도 굉장히 비용이 5배 6배까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 터리묘를 이용해서 이렇게 포트묘를 식재해 보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에메랄드 그린 터리묘 지금 판매하고 있고 저희는 최대한 빨리 가져가시는 분들에게 좋은 묘목을 선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여러분들께 좋은 묘목 보내드린다고 약속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호농원 송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